안녕하세요. 벨림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E-1 오프레이션에 가보겠습니다. E-1은 LS 소속으로 가스 파는 회사인데요. 강남 첨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정체의 수입을 파는 회사입니다. 오늘의 수입은 아셈로 가스 파는 회사입니다. 상호가 전체의 수입을 파는 회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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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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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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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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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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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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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전화로 보내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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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